3. 사막 사막 맛이 어때요? 끝내줘요 끝내줘요? 어디에서 오셨습니까? 꿈에서 꿈이? 네 처음 드셨어요? 아니요, 많이 먹어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아 여기 최고 맛집입니다 맛집 맛집 많이 드세요 국물 들어가죠? 삼합 고기 해물 무근지 무근지 그라고 사야 됩니다 여수에는 신미식경이 있는데 신미 중에서 이렇게 삼합이 다음에 들어갈 것 같아요 문어가 살아있네요 전복도 살아있네요 전복도 살아있고 여기가 여수의 맛집입니다 맛집 삼합 오늘은 삼합입니다 육회공공 다 있어요 고기 전복 돼지 문어 또 돼지도 있어요 게일지 새우 마늘 마늘 푸짐하네요 1년 남은 묵은지 네네 1년 남은 묵은지 오늘 예수 삼합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고기 슬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